안녕하세요 저는 IT의 한민호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님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머랭 타임! 어머, 내가 이거 안 해봤는데. 어, 나와. 어떡하지? 너무 조금 남은 것 같은데? 어떡하죠? 하나만 더 써도 되나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.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. 안돼! 이 정도면 충분한 거 하나 더 해야 되나요? 큰일났다. 저기, 어머. 나와라. 어떻게 해야 되니? 망한 것 같아요. 하나 더 써도 되나요? 이렇게 하면 되나 썼네? 생각을 해보니까. 안돼! 안돼, 너 그러지마. 미안해, 잘못했어. 미안해. 미안해. 흰자만 나오렴. 됐어. 됐어. 넌 나와. 이걸로 하면 되겠죠? 이걸로 하면 되겠죠?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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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세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셋, 둘, 하나. 성공. 아싸! 몇 초 넘었지? 아, 안녕하세요. 5초 만에 끝날 것 같은데 저는 IT한민호라고 하고. 정말 저를 기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꼭 투표해주세요. 여러분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. 아버님! 감사합니다. efforts are the b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